멤버들의 약간 잠버릇? 무슷가시, 무슷가시 쥬이가 잘 때 중국어로 막 뭐라고 해요? 혼자서 잠 지영 언니가 잘 때 전화할 때도 있었어요 누가 말하는 건데 말에만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거 있잖아 일본말 그거 있잖아 발음 내가 그림 그리는 그림 그리는 거야 그걸 그렇게 하는거야 방금 예전에 돌아다녔어 막 오시디랑 돌아다니고 무슷가 6년간 보이지만 6년간 변호사는 전화가 안되었어요 나연이 진짜 졸려 어젯밤에 같이 기사 먹어서 사랑주의라